에이 잠깐만 에이 뭐에다 껴놓지... 그냥? 아니 그냥 들고 있으셨대요 귀가 포인트니까 지금 컷! 귀 아직 금 자식 임시고정이죠 지금? 네 지금 퍼티에다가만 대충 껴놓은거야 지금 퍼티 위치를 어차피 귀 들어갈 부분은 살짝 깎아야 되니까 올라갈 건 아니죠? 이렇게 위로 네네네네 얘가 약간 귀가 삼각형이라고 말잖아 이렇게 아...옆으로 딱 누워있는 네네 누워있는 귀라 이런 데